,, 진짜 진 사람 딱. 긴장하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이기면 형기민 30배 지면 제가 그냥 14, 14 다시 나오는게 제일 제일 싸워요. 아 그리고 중요한건 중요한건, 비기면 민국이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비길 수가 없으니까 천원짜리까지 다 맞아야되는데 자 이거 이것도 좀 괜찮게 나오면 좋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월배 2개 떴었잖아요 1억 나오면 좋다고 이게 더 좋은거야 엠버서더 이게 더 좋은거라니까 그치 월배에서 뭐 4천만원 이런거 뜨는빠에 1억이 더 좋은거지 월배 여기서 다 맺겄네 여기서 다 맺겄네 여기서 다 맺겄네 자 봅시다 없죠 이제 없어요 일단 2억짜리 두개있고 1억짜리 두개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주인분께서 까시면 될거 같고 이거는 이제 보너스같은경우에는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0만원 약 294만원 갑시다 아 여기서 아까전에 민국이 형님 1억짜리 넘는거 두개나 나왔지않습니까 치약으로 힘들고 06에서 지었어요 06이랑 16 06 16 응카고 오 칸비아스 500만원 월위치 3카 이거는 뭐 다 100이기때문에 아까 거기서 형님 민국이 형님께 존나잘뜬거죠 말도 안되 낀거죠 100짜리 이제 없나요? 어 100짜리 뭐 없네 다 어디갔는데 응 감시다라 오! 오 좋아좋아 670 괜찮고 아웃소원 괜찮고요 16가 괜찮네 08 50 와 Mac 2 Be 1 4400 4400 여기서 진짜 잘 뛰어 4400 590 아 근데 응카가 원래 잘 안뜨는데 위에 있네요 50 30 없네요 30 바로 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나오더라 5300 와 1000만원 넘게 잘 쓰더라구요 10유로 갑니다 카시아스 캐릭 10유로 캐릭 괜찮거든 08 아 요런데서 1억짜리 넘게 2개 아까 떴었는데 그게 좀 말이 안되서 여기서 떴었어요? 1대장 2크 같은거 1대장 2크 같은거 아 이게 지금 너무 마른다 이렇게 보너스에서 안뜨면 메인에서 잘 뜨기 때문에 오스카 일단 2000 아 이거 오 에르난스 하비 에르난스 치처리토 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잘 안떠도 오우 이천이는 안까나요? 가시죠 이제부터가 본게임입니다 이천이는 안까봐요? 가죠 이천이부터 일단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4개 포함 안됩니다 4개 포함 아니고 이천이 여기서 홍명복 우상철이라도 홍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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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으셨어요 그래도 뭐 김병지롱이 안됩니다 왜왜왜 뭐야 왜 뭔데 뭔데요? 어 이거 뭐야 누가 강태하냐 왜왜왜 왜왜왜 카카오 시청자 Starting 보현 조금 그리고 뭐여 솔직히 사장님 시앨름 시계 expectations 사장님 제가 잘 뛰어.. 죄송합니다 예 사장님이.. 아 사장님이 비웃어서 그런가? 아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삼특이네 이 새끼! 삼특이네 이 씨! 삼특이 줘 씨! 삼특입니다! 자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베스트 일단 먼저 까고 내기를 시작할까요? 좋은거 좀 띄우고 아 이거 좋은거 띄웁시다 진짜로 하 제발 가자 그래도.. 이제 내기 시작이에요 이제 가자 이게 뭐뭐죠? 삼십오십백이에요 그렇죠 아 여기서부터 잘 쓰면 돼요 선 쭉 정합시다 선 쭉 쭉으로 가위바위보 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터.. 두개씩 가는거에요? 두개씩 가는게.. 연단은 두개씩 가면 되죠 어 이거는 아까전에 월배 포함 백이 없네요 월배 포함대? 네 아까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없네요 맞죠? 무슨말이에요? 아 우리 그 마일리에서 산거 말한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이거 월배만 포함되있고 엠더서버 포함 아니고 월배만 포함 백이 있는데 그건 없는거 같네 그러면 백 탑프라이스 백 오십 삼십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우도 꺼 드리죠 아니 너 한장 나 한장 너 한장 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요? 상관이 없는거 아니야? 일단 그렇게 합니까? 아 오케이 계산계약 계산좀 잘해줘라 이거 헷갈릴거에요 아마 아 씨 사베 사베 아 쭉쭉쭉 먹네요 진짜 시작합니다 탑 100에서 잘나거든요 저는 사베 먹는데 개 아 땡 와 이거 대 근데요? 어 아니 근데 사장님한테 좀 죄송해야될거 같은데 일단 바로 자기가 됩니다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게 왜괜찮은거야 이게 안괜찮은거야 이게 안괜찮은거야 아니 사장님이 이게 사장님한테도 안괜찮죠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이형님 어 이거 너무 조젓는데 어 이거 각성하셔야겠는데 아니 근데 아우 씨 이거 호우 안뛰우면 이거 너무 조젓는데 자 일단은 백이니까 아직 뭐 모르는거고 이거 호우 안뛰우면 이거 너무 조젓는데 아 아 아 괜찮은거였네 형님 어 탑 50 탑 50 탑 50하고 중간정거 갈게요 호구바 나오죠 나오죠 호구바 봅시다 호구바 어휴 진짜 월벤델이 마른줄 알았네 아우 씨 아우 아우 사장님 정비되십시오 내기도 이기면서 사장님의 패키지도 성공시키면서 4,500만 왜 에이씨 실리콜이 이거밖에 안해? 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이런거 없잖아 아니 실리콜이 아 에이콜이 이거밖에 안해? 엔더서번데? 이벤트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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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단은 전 이제 내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 월만 아 아 좌전빵이긴 한데 하 하 아 어휴 흔히 누구만 안 뜨는데 진짜 아니 사장님 아 난 진짜 못가는구나 나는 현질하면 안되겠다 진짜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뜨지 나는 와 아 이거 잘 못든건데 그래도 아니 이게 4개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즌 2개 나오고 엠더서드 월피아나죠? 자 지금 중간정보 좀 할게요 아 아 나도 진짜 못뚜우네 중간정보 아 이거는 한방에 차이 한방에 돼 근데 이게 진짜 한방에 돼 진짜 한방에 돼 이거 하 한방만 가야되나 그래서 호흡하면 끝나면 6천만원정도 차이나네요 그치 뭐 월백 리치만 정도 여기서 진짜 이제 진짜 여기서 잘 뜨잖아 잘 뛰어야된다 그리고 재부금전 흥민이 부금전 와 씨 아니 이걸 이렇게 못뚜구나 탑30을 진짜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탑30은 이렇게 못뚜어? 재부금전 들어가겠습니다 하 진짜 내가 카드 띄워둔 잘 띄워둔 아 진짜 아 보여드릴게요 저 잘 띄워둔 네 방금 전에 페를란드 트레스 나왔어요 띄워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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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시즌카만 써요 근데? 이거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 나부터 할까요 아니면 너가 마지막이 할래 아 너가 한다고? 오케이 죄송합니다 형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은 렉이 제가 이겼습니다 일단 일단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장님 제가 죄송 야 삼투가 주인분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침새끼인거 아직 한 장 남았는데 뭘 죄송하는데 네가 여기서 그때 역대로 봉준이 형이 잘되었구요 여기서 내가 록슨이랑 호날두랑 다 띄웠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주인분 죄송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로 이... 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주인님 뭐야 이거라도 잘 내자 하이 이거라 김봉김 D씨 김봉김 D씨 김봉김 D씨 김봉김 D씨 김봉김 D씨 김봉김 D씨 이거 진짜 인사적으로 이거 너무 심하대 이거 이거 뭐라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김봉김 D씨 안놔 ??? ???? ????? ? ??? 아아. 아. 쟤. 아... ???? 아...이. 솔직히 얘가 사람 아니야. ????? 띄운 거, 띄운 거 시즈카만 다 뛰어냈어 일단, 죄송합니다 둘이 합산해가지고 얼마 뛰었나? 합산해서 아니 10억차이 12억차이네 띄운 거 킥뷰 1년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킥뷰 1년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킥뷰 안주셔도 돼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아 아 아 결과적으로 일단은 내기는 제가 적기 때문에 14일 14회죠 형님 매체점 왜 어 형님 연쇄 패키지 스케줄 왔는데 학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하아 하아 어 예예예 사장님 예 예 죄송합니다 잠시 얼려 얼렸는데요 저 주시지 말고 예 모래하는 시기닙도 하나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 열두분 선착순으로 한 달씩 주세요 선착순이 무슨 말이죠? 그니까 어떻게 주라는 말이죠 손들고 인성 진짜 갑이다 인성 지리네 아니 진짜 이분은 제가 혹시 재방송 많이 보십니까? 형님 사장님 혹시 재방송 많이 보세요? 제가 와쿠티 수요일날 나오는데 아 이분은 진짜 제가 인성에 반했습니다 와쿠티 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죄송합니다 와우 혹시 재방송 많이 보십니까? 와쿠티 하하하하 넥슨 주시기서 아니 형님 예 아니 형님 혹시 재방송 많이 보십니까 형님? 예 아 우리 노래하는 시기니 또 3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일단은 아 너무 대박이시래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 아 이렇게 너무 망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10억 차이 나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예 그렇게 하셨으니까 12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킥뷰 1년 치기가 38,000원이니까 12장이 38,000원이 되는거에요? 혹시 이런거까지 다 계산을 하시고 저한테 12장 10장 하면 딱 39,000원이니까 39,000원 되네요 만원이 더 오버가 되네요 아 그래요? 아 12장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1년씩 드리는게 더 하하하하하하 왜냐면 제가 할인이 되는데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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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편하실대로 1년으로 하세요 전 안받아도 돼요 아 사장님 다 장난이죠 만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맞긴해요 그런데 장난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손 그런 부분이 좋은데 어차피 손 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손하지 마세요 도배 하지 마세요 랜덤으로 주시라도 하세요 트와이스 비gere 제발 나 좀 줘 아 잠만 잠만 기다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얼리고 랜덤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면 괜찮을까요 또 어떻게 팬가임 해주시는 분 세 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일곱 분 일단은 여기서부터 세 분 와 이분 대박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킥뷰 좀 주세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기니 세 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팬은 제가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계산기야 확인해봤어 그거? 팬분들 중에서 킥비 없으신 분들로다가 없는데? 팬은 전부 다 킥비인데? 우와 팬은 전부 다 킥비야 신기하다 우와 줄라 신기하다 본방 뚫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전부 다 킥비로 뚫었다는 거잖아 본방 개이득이 아니네 그러면 야 또 막 개떼 끼 아니 또 11개 감사드립니다 없는데? 없는데? 다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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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은 다 있구나 와 그렇죠 이분이 진짜 센스가 굉장히 좋은거죠 이러면 바로 드리죠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유 감사드리고요 없어 팬클럽 중에서 킥비 없는 사람이 없어 아 뭐야 이 새끼들 팬 중에서 킥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해 진짜 다 있어 하나도 없다 진짜 전부 다 킥비 있다 아 그리고 또 개구쟁이니 이런 또 킥비를 드리죠 네 감사드리고요 없다 더럽다 안받아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주고 싶습니다 왜요?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다 욕하지 아 우리 재미와 감독님께서 재미와 감독님 또 112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아 아까 전에 이제 그 폐기로 받은 사람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이제 바로 가 아 아 인성 참았습니다 예 오케이 그럼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아 우리 왕돈 가스맨 네 이분 완전 건빵 완전 건빵 쌩 건빵 쌩 건빵 한 장 드리고 그 다음에 랜덤 랜덤 3개 다 맨 't cathedral Noch forever 퇴빵 만빵 접 아 랜덤 그렇 Co sen 신 아이 아 아 이 아 아 이친 tú 그리고 50개 2개 남았네 중계방이 민식이다 진짜 민식이 형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새벽 몇시입니까 지금 4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컨텐츠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계산기야 확인해봤어? 아니요 아니면 낚시야? 연쇄패키지 사는거 진짜 어려운데 원래 피파를 하시는 분인가보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확인은 됐는데 너무 빨라서 비번 확인을 못했어요 아이디가 뭔데? 마지막 한장은 킥뷰원추님 중계방에서 100개 편 가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디부터 누구야 가져가시구요 킥뷰로 장사하는 인성 아니 뭘 장사를 해 장사 안했어 아니 킥뷰로 장사를 아니 써니까 그럼 주지 뭘 또 킥뷰로 장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계산기야 그분 아이디가 뭐였는데 확인은 됐는데 아 우리 꼬리칸 인생이 또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장사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계산기야 그분 아이디가 뭐였는데 아 우리 사장님 인성 인성 뭐지 진짜로 방송에 진행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걸로 만족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니저 내려주셔야 돼요 아 깔끔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뭐 피파 BJ도 아닌데 이제 33원 연습 패키지를 받았는데 다음 첫번째 깐 사람 14억이 나왔는데 내가 4억이 나왔다 전 찾아갔습니다 나도 갔다 진짜로 아 진짜 앞전에 14억 나왔는데 아 이분이야 곤죽하와이 아 맞아 맞아 이분이 아까전에 나도 연습패키지 샀는데 맡겨달라고 했었는데 어 제팅창 가려야죠 아 이분 이분 맞나요? 잠시만요 이분 진짜 연습패키지 사셨습니까? 오 연습패키지 풍년인가 갑자기 사셨어요? 진짜로? 아니 너가 내가 아니라 확인됬 오오오오 푸아 이 거말고 다른 얘기를 하자 아니면은 왜냐하면 그러면 아까전에 이새끼 넘어 놓을까 내가?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하는걸로 하고 형님 혼자서 까서 뭐 적정 금액 못 넘으면 뭐 십사일 하는걸로 어때요? 이거 안괜찮나? 그럼 4개 해요? 그럼 뭐 또 해요? 그거 좋다고? 그거 좋다고? 오케이 그거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계속 좋다고 하니까 갑시다 근데 적정 금액을 잘 말지 그러면 먼저 어... 매력 기준으로 해야되나? 이씨억이라고? 이씨억이야? 아니! 이거 파면 가려야돼 이씨억?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니 그냥 내가 빠르게 까가지고 내가 카드는 진짜 이렇게 까는거라 보여줄게 아이고 그 뭐냐? 그 뭐냐? 14억? 이씨억? 이씨억? 이씨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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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com 이씨억 이씨 хорошо 그냥.. 이거 뭐.. 식상한가? 패키지.. 패키지 내기 할까요? 아.. 긴차.. 자신있어요? 패키지 내기 합시다 아니.. 진짜로? 이 형 형 충전 안.. 내.. 원래.. 아니.. 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원래 현질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로? 패키지 내기 하실래요? 네.. 뭐.. 10만빵.. 갑시다 그럼 10만빵? 10만빵? 10만빵 10만빵 아니 근데 왜.. 나는 무조건 내기.. 10만빵 10만빵 정도면.. 마수가 재밌다고? 마수 재미없어 했잖아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아 그러면..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내가 빠르게 해가지고 왜냐면 내기를 하다보니까 상대가 안 떠야 되는데 안 떠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안 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떠는거에요? 진짜로! 내가 보여줄게 진짜 그래? 아 진짜라니까.. 내 말이 맞다.. 오.. 이분 진짜..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월드컵 이거는? 그거는 원래 그냥 있는거 아냐? 지명선수 하는거 있어요 안.. 안사신거 같은데 아 그러면 내가 단독 내기할게 10억.. 카드로 쳤을때 10억 못넘기면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당장 지금 당장 레인당 10억이요? 10억 많이 힘들건데 지금 카드 당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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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사도 됩니까? 하.. 이거는 사야죠 아.. 이거 사야죠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아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거 사도 됩니까? 아이디즈님껏? 사야될텐데 시세가 지금 많이 더.. 그런 예전 시세가 아니에요 어.. 예전에는 10억 넘기기 힘들었죠 예.. 10억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와.. 10억으로.. 이거 바로 계산 들어가죠 아.. 근데 이거 8개나 있어? 와.. 이거 대박이네 뭐에요 저거? 30.. 타프라이스 30 아..아.. 사놨구나.. 마일리지로 오.. 이번 카드 굉장히 많은데? 어.. 이거는 그러면 가능성 더 높은데? 8개니까? 그러니까.. 그럼.. 깔끔하게 12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억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 근데 저는.. 만약에.. 12억은 너무.. 이.. 얻는게 뭡니까? 얻는게 뭐냐구요? 시청자들에게 한거 아니에요? 네 민고영들한테 한거에요? 아니 아니요 시청자들이 했는데 전 내.. 기쁨.. 명예? 기쁨과 명예 내가 피파 BJ도 아닌데 이게 나와가지고 명예를 얻는다 음..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왜 했습니까? 그냥.. 갑시다 깔끔하게 그래 가자 깔끔하게 갑시다 추천해준다 오케이 갑시다 어.. 진짜.. 어우.. 처음 봤어요 추천해줬다 자 여기서부터 다 계산하십시오 이거 다.. 이거 다 까는겁니다 이거 여기는 다 까는겁니다 여기는 싹 다 이거.. 이거 뭐야 스포롤 일곱장이나 있어 이거 빼고 어.. 어.. 갑시다 가시죠 오케이 469만원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 계산하세요 제가.. 10이요 어.. 제가 진짜 카드가는거 클라스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예.. 진짜 얘는 존나 못가는건데 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10유럽에.. 진짜 12억도 그래 힘든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까 4억.. 어.. 아까 4억도 했는데 16억 존나 힘든거야 아 12억 존나 힘든거야 아.. 12억 존나 힘든거야 로틴이랑 로틴도 가기 많이 되니까 로틴도 가기 많이 되니까 이거는.. 고데기 컵이니까 ~~ 13 choix 이런 정 EM9 OK STORAGE 290 이게 김봉준이지 이게 김봉준이지 이게 김봉준이지 1대장 바로 나오구요 다니아 아우베스 600 키에린 아 이거 14티야 절대 안나오는데요 14티가 원래 잘나오는건데 오우 zamk 오늘의 주역 계속 나오네 골라씨도 괜찮나 오우 우아인 4카 에스코드로 3카 그럼 여기서 이제 30부터 가 아 그렇지 에디니쉬 질라탕 3칸 질라탕 3칸 오 맥바드 3칸 와 이거 씨마 괜찮게 나오네 이런게 납입 진째로? 이런게 힘이 된다고 이렇게 플레처 400 16x 잘 떠 아..잘시 아까 심리가 엄청 잘떻었네요 서울대 원네님께서 중계방사 13개 팽가입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티아고시바 300 3,600 와, 아빠드 조인폿 와 아이디 조인폿 진짜 존나 잘 뛰어드리겠습니다 피류로 3카 이제 까면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게 sap이인데, 월배나 이런 카드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있네요 밑에 아, 이걸 안깼네요 빨간거 이걸 다 안깼네요 어쩐지 없더라 와.. 오 좋습니다. 시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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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약간.. 새벽 다운 시간대 새벽 다운 시간대 주인이 망하자고 아.. 뭘 망합니까 오.. 이거 잘 나온건데 좋은거 오? 오? 오 깔끔하네.. 황금색깔도.. 이거.. EP.. 이거 255,000..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EP는 EP.. 5000에서 255,000.. 어? 그 까셨나? 맞죠? 황금색깔 해야된거 아니에요? 아까 황금색 노란거 그거.. 없다 맞지.. 어..있네 여기! 아 있네 저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오 와!!!! 대박이다! 아씨 아아.. 엔더 서버가 뜨네 여기서.. 오와.. 엔더 서버가 뜨네 진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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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포함이에요? 1억 이것도 포함이에요 EP하면.. 카드로 했으면 포함시켜야되지않나요? 아씨 2000년이다 이거 한개만에요? 하나만에요? 응? 이거 하나만에요? 뭘? 이거 4개 전부 다 하는거에요 이것도 포함하는거에요 아 이건 포함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른거에요 카드만이라고? 1억4천 1억 오우 나를 바른다 오우 저거 괜찮게 나오네 어 카드만이라고 했어? 오우 아까전에 근데 미쿠형이 내놓은거는 이거 전부 다 포함해서 아니였어요? 아니 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봉준형이 뭐 입방전 떴거지면 어떡하죠? 어 근데 저거 포함 안시키면 오우 그러니깐 아 근데 호우같은건 몰라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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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지만 응 아 뭐 아 1억 아까 1억 안쳐도돼 어 미쿠형이면 20억이래요 그거 포함하면 아 진짜 응 안쳐도돼 오우 내가 되게 잘 뜬거네 잘 뜬거네 일단 여기있는거 다 포함이죠 이제 카드만 응 응 다시 아니 엔드서버 치냐고 하는데 당연히 엔드서버는 치지 아 저거 쳐야죠 네 저거 쳐야죠 네 저거 쳐야죠 대 4월달에 이거 14디 더럽게 안나오네 진짜 응 그러게 14시즌은 뭐 뭘 해도 안나오네 가위말파저비 이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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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떠 안 떠 공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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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해야죠 이런거 그때 안뜨던데 뭐 옛날에는 페르나트 터레스 뭐 이런거 떴는데 지금 안떠 아 진짜 안뜨네 이런거 저런걸 왜까냐고요 알겠습니다 아이디주임버 이거 안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함 아니에요 저거 가시죠 이제 본게임으로 가시죠 2002전설부터 깔게요 아 moder객 갑시다 지금 1억 9천 1억 9천이야만 지금 아까 현영님이 그 와 차도 Vent warum 제일 잘나였네 자 절대 나쁘지 안네 지금 으믈 제일 잘나와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뭐 차들이 차들이가 뭐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이걸로도 그렇다면 5천 가지 않았어 탑 프라이스 100 가도록 하겠습니다 엠버스 오브 이런 게 좋다 10이요? 아우 힘든데 10이요 와 그나마 그나마 대단해 초반부터 너무 좋은데 GA라고 쳐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어 나쁘지 않아 카드값이 개똥망이 됐네 진짜로 아 지금 차만 갖춰주는 거 같은데 어우 이상해 잠깐 내려갔다가 수직 상승 와 씨 16팩이네 그냥 정말 잘 뛰는 지금 탑 옷이 여기서 걷는 와 좋댔다 아 애교치다 아니야 엠버스 와 깜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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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 와 이거 진짜 아 여기서 하나 건졌다 진짜 모릅니다 여기서는 몰라요 아 여기서 하나 건졌다 와 기대됐고 와 여기서 하나 건졌다 아 놀래라 월벤 내리면 아 놀래라 월벤 내리면 아 자꾸 헷갈려 월벤 내리면 월벤 내리면 끝났지 이거 아 씨 아 씨 존나 안 뜨네 아 지금까지 얼마죠? 지금까지 얼마냐 물어보고 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연결합시다 지금 얼마죠? 5 계산기 얼마입니까? 계산할 때 동안 이건 이건 리포함이죠 이건 리포함이죠 여기서 뭐 떠야되요? 지금까지 5억 천 7억 나오는데 호우 하나 뜨면 해결이다 호우 하나 뜨면 해결이고 호우 하나 뜨면 해결이고 아 호우 이거 엠버서더랑 이거 8개인거죠 그렇죠 그렇죠 엠버서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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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서더부터 갈까요 탑 30까지 아 이걸로 그렇죠 여기서 뭐 엔디콜 이런것들 끝났다 여기서 잘 떠야지 저기서 부담이 적은데 제발 에이콜 1단거 나오면 안 돼 에이콜 아까 전에 5천만원 더 뭐 깜짝 놀랬어 원래 에이콜 이런거 울리는데 그렇죠 도말들어 지선뻥 와아아아아아악 씨 진짜 지선뻥이 왔어 뭐야 와 진짜 지선뻥이 왔어 진짜로 와아 진짜 지선뻥이 왔어 와 진짜 지선뻥이 왔어 그럼 8억이죠 8억이죠 이거랑 가게도 진짜 패키지는 저한테 맡겨주셔야 됩니다 진짜 와 이거랑 바로 나오네 패키지는 저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8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대박이다 8억이죠 이건 이거랑 이거랑 첫번째 장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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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6장 남아있으면 돼 어 와 씨발 이거 6장 있습니다 오 30 2억만 1억 9천만 채우면 되는데 월배 하나만 뜨면 되는데 30인데 이거 떼지 아니지 12억이구나 어 지서 3억 5천이네 어 어 잠깐만 이럴 멀벨 메신줄 알아서 어 잠깐만 하 잠깐만 하 하 아 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억 돈이거든요 이게 얼마 지가 얼마 지금 한 2억 남았지 않나 2억 5천 남았나 2억 5천 남았대요 2억 5천? 아 많이 남았네 이거 몇 장 남았죠? 4장 오 그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드롭방은 뭐 드롭방이 상관 나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3장이면 이제 시작이에요 원래 이거예요 원래 여기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 나온거지 마지막 가리니까 아 아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3장 연속으로 그냥 가리기 가가지고 3장 아 그럼 가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천 안 받을게요 그냥 바로 갈게요 그냥 바로 갈게요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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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s 이어 도전 2,2,1 2,1 3,2,2 5,4 5,0 이럴 5,0 어? 바삭스러워있다! 와! 저거 뭐야? QCD? 이건 뭐예요? 아 잠시만! 저거 뭔데? 아 근데 라이브 부스터 해가지고 실제 5배움이 얼마죠? 그래도 높은데? 87! 87? 아아 아아 87 맞네 만약에 질라타하면 게임 끝납니다 왜요 얼만데요? 질라타 4억 넘어요 월베지 같은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제 못하고 있어요 하파토가 있어 라이브 부스터가 됩니다 라이브 부스터면 무조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잘할거야 완배! 월베! 맨 마지막 장에 달려있습니다 이거 월베? 월베 누구냐에 따라서 월베 질라타입니다 이거 질다!! 1발 공백! 3,000,000,000... 여기 진짜 내가 D12 개질인다니까 진짜로 마지막 장이 이거 D12 개질인다니까 내가 진짜 마지막 장은 촛날 날거야 진짜로 완두 얼마죠? 마지막 장에 와, 질라탄이 나오네 진짜로 와, 퀴즈인데 진짜로 와, 근데 이것도 가격 되게 많이 떨어졌네 우와 가격 엄청 많이 떨어졌네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구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구요 아,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너무 죄송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추천 오랜만에 시원하게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3억? 딱! 아, 근데 그렇게 형이 진짜 잘 뜬거였네요 내가 진짜 잘 뜬거였어 추천 한 번씩만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추천드립니다 응 와, 어떻게 그 내일 마지막? 와, 진짜 원래 와, 이거 진짜 진짜 졌댓뻔했어 진짜로 아,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가리고 이렇게 한 장씩 깔았으면 존나 재밌을게요 마지막 나 솔직히 안 쓸 줄 알았어요 아, 나도 나도 와, 치과하게 딱 걸리네 아... 일단 아이디 조이프 축하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축하받을 만한 거 맞죠? 네, 좋죠 아이디 조이프 축하드립니다 소장님이 4억 있었는데 이거 축하해야죠 또 이제 연세 패키지 맡겨줄 사람 없죠? 아, 근데 연세 패키지 까매깔수록 촤가 재밌는데, 진짜 까매 아, 이 내기가 걸려있으니까 아, 한 장 알짝 갈때마다 어우, 막 소름이 돋아 조깃조깃하네 어 근데 동준영이 확실히 패키지 잘 까네 아, 좋다 진짜 듀씽 인정합니다 난 진짜 더럽게 못 까매 아 아 여러분들 추천 좀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따봉 버튼 있는데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놀러 가시죠? 예 아, 이 정도면 시청 좀 눌러주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또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예 계산기야 이제 없지? 아, 대박이네 진짜로 아니 형님 근데 형님 본캐이 뭐 영입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 나 그거 청소 좀 보고 다 팔아가지고 예 자꾸 좀 괜찮아서 영입하려고 한 마리 아,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그런게 얘가 원래 8시간 방송에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저 잘 때 근데 얘가 점심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얘도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응 아니 아니 빨리 시작하기 전에 자와 어, 자서 써야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되지? 내가 하라고? 그럼 일단 너 자고 와 지금요? 어, 자고 와 내가 그럼 할 수 있어요? 어, 해야 돼 아니 잠방이 안되니까 아 이게 아 근데 아 맞다 다른 사람은 다 하던데 제가 그거 뭐야 베스트 bj 게시판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직접? 아 진짜? 근데 안된데 하지말라 그건 내 방 나는 안 물어봤잖아요 어? 난 잠방 되나? 아니 야 부스러움 만들 그게 없어 진짜로 부스러움 만들게 없어 내가 물어봤는데 안된다더라고 친구 아 그래요? 응 잠방은 그렇더라고 아 그래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되네 응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은 딱 여덟시가 딱 자고 예 와가지고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처럼 그거 늦으면 리셋하고 응 응 그렇게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잠방이 안되서 응 청소도 해야되는데 그게 무슨 48시간이야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청소도 해야되요 여기 저기 저거 내일 쓰려면 다 치워야되요 응 가면 너 일단 자고 와 내가 일단 자고 와 응 너 일단 자고 와 알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빨리 자 빨리 자 이렇게 하면 잠을 뭐 안오거든요 일단은 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형님들 아 민구형님이 잠 잘 안졸려요? 아 아 주무새요 주무새요 네 주무새요 침대에서 주무새요 일단은 수고하십니다 저는 3월 2일날 형님들 뵙시다 3월 1일날 3월 1일날 3월 1일날 볼게 형님들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구요 예 저는 어 스타방송 이제 할건데 예 주무신 분들 다 주무십쇼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1초 리방 좀 할게요 재